마태봉 15장 30절 이하의 말씀 여기에는 아주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신체적으로 불편한 삶 교염에서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하니 고난은 환경한테 지배받는 것이 고난이라고 그래요 환경한테 지배받는 것 환란은 하나님한테 지배받는 것을 환란이라고 그럽니다 환란은 뭐냐 애급으로 보내는 것 내가 전혀 가고 싶은데 애급으로 가는 것을 환란이라고 그럽니다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환란이라고 그럽니다 고난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을 고난이라고 그러는데 환경과 사람한테 지배를 받는 것을 고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보면 웃음 너머에 고인 한숨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는 신앙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다 한숨이 생겨요 신앙 너머에 응답이 다 있어요 세상 안에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너머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를 이 30절 31절의 문제를 저는 이렇게 봐서 인생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갖가지 근심 걱정거리예요 근심 걱정거리예요 다리 절다면 뭐요? 내가 가지 않을 때 내가 가려고 할 때 그죠? 이때 다리가 영적인 다리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죠? 스스럼 없이 막 추진해 나가는 것은 불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튼튼한 다리가 있으면서도 가지 못하면 불구자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생활 밀착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지금 보면 다 생활 밀착형이에요 내가 기리오 진리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이해는 이런 것들 이해는 다 생활 밀착형 설교예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 그죠? 하늘나라 가는 방법은 마태복음 3장 8절에 세례요한이 먼저 증거를 했어요 회개하면 천국을 너희에게 준다 거기서 천국은 믿음이에요 그죠? 회개하면 진짜 믿어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가짜 믿음이 생겨요 가짜 믿음이 생겨지면 염려, 근심, 좌절, 악망, 불신, 그 다음에 고난, 환란 이런 것이 쫙 메뉴로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없다고 웃지만 그 너머에는 한숨이 착착 고여있다는 거죠 혼자 있을 때는 한숨 쉬고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한숨을 안 쉬는데 본문을 이렇게 쓱 묵상을 해보니까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요 참 묵상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병고치는 사역을 참 많이 하셨고 귀신 쫓는 사역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크기는 세 가지로 귀신 쫓는 사역은 마태복음 4장 24제로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을 각종 질병을 쫓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5절부터도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더러운 자들을 고칩니다 본문 성경 마태복음 15장 30절부터 31절에도 각가지 병을 고칩니다 이것을 저는 어떤 것을 봤냐면 시각, 청각, 촉각으로 봤어요 이 삼중삼색으로 봤습니다 이 신앙은 감각적으로 와요 감각적으로 오는데 감각을 못 느끼면 병이 이미 온 거예요 그죠? 병이 이미 온 건데 제일 먼저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8장에 나병 환자를 고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5절에는 나병 환자는 뭐라고 고치느냐 하면 내가 주님께서 나를 깨끗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럼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선 보여요 여러분 기도는 원하는 것을 예수님한테 올리면 예수님이 그렇게 되기를 선포를 해줘요 그러면 이 치료는 예수님의 의중을 파악하는 건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거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대로예요 깨끗함을 받아라 그렇죠? 주여 저는 깨끗해지기를 원한 아이다 나병 환자가 그러니까 그럼 깨끗하게 될지요다 그 즉시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옛날에 어떤 연예인이 간증할 때 얼굴 색깔이 검어서 이거를 돌로도 닦고 그 빨랫비누로 닦고 그 빨랫비누로 닦고 그 빨랫을 닦고도 피부는 벗겨지는데 속은 안 벗겨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한테 뭐를 고백해야 되느냐 하면 속을 고백해야 돼요 진짜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절백하게 기도는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생각됐을 때 그때서 기도의 본질이 회복이 되어져요 목적이 회복이 되어져요 기도는 본질과 목적이 회복이 되어져야 주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어떤 분은 안수로 어떤 분은 선포로 어떤 분은 모독으로 그렇죠? 가르침 맺어서 그렇죠? 눈에다가 흙에다가 진 이겨서 눈에다가 붙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신로한 면모소로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복잡하면 고정관념이 센 사람들이에요 복잡한 관계로 코수로 코수억에 이렇게 오다를 주시는 분들은 복잡한 분들이에요 왜 복잡했을까요? 부모님 유전병이라고 생각하니까 부모가 되게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봉 9장 3절에 이거는 부모의 죄가 아니다 그런 거죠 우리는 환경 닫아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묻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해결돼요 안 해결돼요? 해결되질 않아요 그 당시는 핑계를 대서 조금 시원을 할지언정 이것이 해결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 백부장 하인 그렇죠?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해드렸습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고단하실 텐데 저에게 선포만 해주세요 그럼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 누구 믿음으로 하인이 낫었죠? 백부장 믿음으로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가져가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져가세요 그렇게 선포하죠 믿음대로 될지요다 그래요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요 고백해놓고 뒷심이 없으면 치유가 안 돼요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을 해놓고 뒷심이 없어요 뒷심이 난처하니까 이유를 가지고 와요 이유는 마귀가 준다고 그랬죠? 핑계와 이유를 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해요? 응답과 나와 사이를 벌려놓고 응답을 받으면 그 마귀가 떠나가야 되니까요 그렇죠? 응답이 오면 마귀는 되게 불편해요 거룩해지니까 마귀는 약간 타락기가 있어야 돼요 타락의 출발점이 뭐예요? 핑계와 이유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집사님은 죽는다고 해도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럼 못 말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태봉 8장 5절부터 13절에는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요다 그래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요다 백부장한테 벌써 어떻게 됐어요? 치료를 해주고 가라고 온 거예요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이 중요해 안 중요해요 호몰레게오 그렇죠? 호 플러스 로고스 이것이 고백이에요 신이 원하는 그 방법으로 말씀하는 거 그렇죠? 8장 14절 17절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과 많은 자들을 귀신들을 쫓아 냅니다 베드로의 집에서 예수님이 부응을 넣으면서 그냥 다 쫓아 냅니다 귀신은 예수님 가면 그냥 나가요 나가라고 해야 나가는 거예요 이 가난 귀신도 여러분 나가라고 해야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셨다고 귀신이 다 나간 건 아니에요 세속적인 죄와 사탄의 속성들은 성도들을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거든요 고난은 약간 우리에게 불편하지만 성숙이 되어져요 고난은 죄를 이기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죄를 죄한테 지배받으면 고난은 많이 있어요 이 시간에 다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열병을 예수님은 귀신으로 본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베드로의 장모만 고쳐준 거잖아요 수다한 자들을 오라고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응이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8절 34절에는 군대 귀신을 무덤에서 나옵니다 두 무덤에서 나오는데 이름을 물어보니까 레기온, 군대 귀신이 7800명 군단이라는 거 군단 이 귀신을 뭐라고 그러죠 가난 귀신이라고 그래요 재산에게 들어가요 아파트에 들어가고 인간의 비전에 들어가서 비전 못 이루게 하고 우물우물 꾸물꾸물거리면 비전을 못 이루어요 저와 여러분의 재산은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어둠의 권세가 다 그냥 색칠을 해버렸어요 하는 것으로만 목적을 세워요 어둠의 권세는 결과와 소확량을 생각을 안 해요 결과와 소확량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즉각적인 행동은 내가 하는 거예요 결과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주님이 하는 거예요 뭐래요? 이 사람은 믿음의 불량 따라 믿음의 불량 따라 보상해 주는 것을 응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해결합니다 돼지대에 2천마리 돼지대에 들어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귀신 들어오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들어와요 왜? 눈동자와 같이 10편 17장 8절에 지키시기 때문에 10편 121장에 앉는 것도 보시고 들어놓는 것도 보시고 자는 것도 보시고 일어나는 것도 보시고 다 그렇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게으르니까 게으르니까 빨리 빨리 순종을 하고 고난이라는 환경과 고난이라는 사랑과 하나님이 가난에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애급으로 보내는 거예요 환란은 환란은 민족적인 이동이나 개인적인 이동이나 이걸 환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는 거 나머지 거는 환경하고 인간에게 맡겨줬어요 저 사람 인정해 주지 말아라 이게 고난이에요 나는 여쭘 했는데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형식으로는 열심히 했는데 응용력이 부족한 거야 응용력은 여러분 비오면 우산 쓰고 가야 되잖아요 그냥 오라고 했다고 맑으니까 그냥 오라고 했다고 그냥 빛 쫘라라맛고 온 거예요 그럼 생산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들을 내가 은혜라는 분별력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은혜는 분별력입니다 은혜받지 못하면 세상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는 것이 뭐예요? 신앙이 죽어지면 귀신의 본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때부터는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에는 중풍병자가 가족들이 데리고 옵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방법은 어떤 때는 안수 어떤 때는 선포 어떤 때는 내쫓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체질 따라서 하나님이 주세요 성질이 아주 고약한 사람은 고약한 방법으로 순수하신 분은 순수한 방법으로 그렇죠? 몸소리쳐야 그 짓을 안 하니까 몸소리치는 것을 주세요 저도 여러분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뭐예요? 작은 자야 소자야 내가 아주 힘들게 받아들일 수 없는 언어 구사력으로 나를 테스트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뭐 받았다고 그러죠? 상처받았다고 그러죠 상처받고 치료 안고 가는 거예요 가난 귀신 내보내고 그냥 가난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그냥 포기를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서 소자야라고 그랬으니까 아니 여기다가도 참 소자야 안심하라 안심하래요 내 제사암을 받았느니라 아니 소자라는 것도 기분 나쁘고 안심하라는 것도 기분 나쁘고 제사암이라는 것도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병 걸리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병 걸렸는데 무슨 제사암이라는 거야 이렇게 내 안에서 뭔가 모르게 불러오면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법정에서는 나오는 것이 다 나에게 유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적용을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혈류병 환자예요 그렇죠? 혈류병 환자 혈류병 환자니까 이제 병을 고치려면 되게 안 고쳐지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한테 버림당해야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족한테 버림당해갖고 혈류병이니까 이제 전가가 되니까 가족한테 쫓겨나와가지고 아무도 의지의 대상이 없으니까 예수님 뒤에 와가지고 제자들이 그렇게 뭐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옷가에서 손을 댔어요 손을 댔어요 이게 뭐예요? 끈질긴 기도 상처도 안 받아요 그냥 목적이 치유예요 목적이 천국이에요 목적이 응답이에요 왜냐? 혈류병으로 이제 12년 동안 알고 돌아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불결한 병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지인 밖으로 쫓겨나는 병이에요 나병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겉옷을 만지기만 해도 구원 얻는다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 자매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막아요 불결하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만두어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러면 다 혈류증 한 자한테 그럼 혈류증이 뭐예요? 자꾸 돈이 빠져나가는 거 자꾸 영역이 빠져나가는 거 자꾸 믿음이 빠져나가는 거 자꾸 거룩이 빠져나가는 거 성경을 알면 안 된다고 그랬죠 지식은 아는 거고 믿음은 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생활 그렇죠? 적용을 해서 생활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면 장애물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수동태로 장애물이 있지만 요즘에는 자신이 장애물이에요 이 말에 갖고서 혼나고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계속 오래 병이 걸려가지고 영적인 혈류병이 돈이 안 모아져요 빠져나간다는 건 안 모아지는 거거든요 노력하는 만큼 안 모아지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만큼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뭐예요? 생활 밀착형 설교예요 일단 고쳐주고 그렇죠? 고생은 많이 시켜요 예수님이 그래 대화가 되니까 여러분 고생 안 하신 분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영적인 게 뭔데요? 표념아 표념아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죠? 마결정을 잘못하고 살아가요 마결정할 때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오면 응답이라는 게 없어요 한바탕 부는 바람도 표녀도 마결정을 잘하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27절에는 맹인을 고칩니다 뭐라고 그래요? 다위세의 자손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교만함은 안 고쳐주세요 주님 제가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불쌍히 여기어주세요 저는 왜 이렇게 콧가운 게 많을까요? 불쌍히 여기어주세요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어주세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남의 기도가 안 들려요 주여 아버지여 저희는 저런 기도가 없구나 주여 저런 예언 들어오네 주여 나도 저런 예언 주소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내 문제가 절박하다는 게 뭐죠? 높은 꼭대기에서 낭떠러지로 누가 밀어붙이는 그런 순간 뒷사람이 봐주면 나는 살고 밀으면 나는 죽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 다위세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주소서 왕권 메시아성을 인령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려가고 주님은 높여드린 거예요 왜 안 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내가 더 올라간 거예요 내가 더 올라간 거예요 왜 나는 상처를 이렇게 받아야 돼요 네가 약하니까 약하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식들을 라음성 벽돌이 없다고 자식을 벽돌로 싸서 죽였다고 남자아이들을 그렇죠? 요즘 뭐예요 이게? 신앙이 다 없어져요 세상 벽돌로 사용 쓰임당해요 그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너 할 수 있는 줄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 믿음대로 되라 어떤 명인은 어떻게 해요? 보기를 원하느냐 믿음대로 되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 많이 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고난을 심각 받고 이제 해결자는 예수님이다 이거 한 가지 알고 예수님을 전국발도로 찾아서 내가 받아야 할 응답이 어떤 교회인지 어떤 메시지인데 이거 찾아가지고 그때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난 체류를 해요 교만하게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럼 믿음이 없으면 체류가 됐어 눈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이지죠 항상 예수님은 믿음을 가져가 내 믿음대로 되라 내가 안 가도 되지? 너 믿음대로 되라 너 고쳐졌지? 믿음이 그렇게 큰 순수한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예수님이십니다 진짜로 고백을 하니까 자기 앞서표 쓴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백조 진짜로 해주시는 거예요 왜 우물우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 33절에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요 마태복음 9장 33절에는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사람 요즘에는 영적인 귀신이 뭐죠? 영적인 말을 못해 죄를 인정하고 순종을 하고 시인을 하고 이러면 하늘나라 기로 바꿔 샤마 신의 길로 기로 바꿔주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말도 못해 못 들으니까 그럼 영적인 처방을 못 들으니까 영적인 말을 못해요 그죠? 이비인후과가 고장 나버려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다 고치십니다 우리가 약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열두 제자들의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주고 모든 병을 내쫓아주고 약한 것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더러운 곳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 12장 13절에는 안식일날 손 마른 자들을 고칩니다 손 마른 자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그냥 내밀었어요 쭉 붙어졌어요 이게 뭡니까? 오다를 내리면 이유를 내면 안 고쳐져요 응답도 안 돼요 해결도 안 돼요 수십 년 동안 손을 마른 이 마른 사람 이름도 제가 그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마른 사람은 벽돌 쌓는 사람이었어요 오른손이 마른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럼 내가 몇 년 동안 내가 이거 펴지를 못했는데 피라고 하면 내가 피고 싶어도요 내가 돈 벌고 싶거든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순종이 목적일 때 믿음을 주고 응답을 주십니다 어때요? 순종이 목적일 때 핑계가 목적이면 사단이 좋아지요 순종이 목적이면 하늘나라가 열리고 금은보화가 떨어지고 금은보화가 지금 막 하늘에서 빛처럼 내리는데 자기가 골러 갈 수 있는 거 다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응답입니다 손을 내밀려니까 그냥 내밀어지죠 마태복음 12장 22장은 뭐예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니까 발새불로 분쟁이 가요 그러면서 여기에 성령예방죄가 나타납니다 병 고쳐줬는데 약 먹어서 나섰다 하면 성령예방죄예요 그렇죠? 물론 약도 먹고 이럴 때는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선포를 해야죠 그렇죠? 약을 먹어도 효과 없게 예수님이 만들었으면 안 고쳐줘요 그런데 일단 예수님이 선포했잖아요 그렇죠? 주의종이 안수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절대 복종관계 됐을 때 부여해 주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절대 복종관계 절대 복종관계가 아니면 이유가 참 많아져요 이유가 참 많아져요 이유가 기쁜 목적으로 정하면요 가기 위해서 밤에 잠도 안 와요 좋아서 그렇죠? 저게 발제불이라는 게 파리의 왕 파리의 똥 그렇죠?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으로 보면 뻔한 건 미국이에요 그렇죠? 저거 엄청 맞을 거야 환경에 맞고 사람한테 맞고 안 돼 보면은 그런데 지금 이제 무언가 꽂히면 또 안 해요 그냥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죠? 환경과 사람한테 지배받는 거를 고난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한테 지배받는 걸 환란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로 보내버려요 그냥 미련한 생각으로 보내버려요 마음을 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14장 14절은 뭐예요? 5병 2여의 사건을 주시면서 병자를 고쳐요 5병 2여의 사건을 주시면서 병자를 고칩니다 병자 데리고 오신 분을 다 고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1절 26절에 보면 수로본익의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의 병을 상대자가 오지도 않았는데 고쳐요 엄마 믿음을 보고 여러분 엄마들이 이유 될 수가 없어요 안 내려가서 안 고쳐지는 거잖아요 내려가라는 게 뭐예요? 사상 변화 이 사상 변화입니다 사상 변화는 고난을 통해서 고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오지를 않으면 사상은 안 바뀌어져요 사상을 줄기지 사상을 줄기는 게 뭐예요? 불순종하고 그대로 되나 봐라 안 되죠 그대로 안 되죠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본문의 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5가지 15번이나 병을 고쳐요 마태복음 15장 29절 23절에는 17번이나 병을 고치는 사건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는 생활 밀착형 설교였다 30절에 보면 큰 무리가 다리 져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이제 30절에 장애인과 사랑과 장애인과 장애인과가 아마 불구자일 거예요 장애인과 불구자 형용 대명사 목적격 남성 복수 목적이 빗나가면 하나님 뭐예요? 장애인으로 치는 거예요 그죠? 예배의 목적에서 벗어나면 장애인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엉뚱한 소유자니까 형용 대명사 목적격 남성 복수니까 남성들이 많아요 문장은 킬로스 킬로스 디폴로스 킬로스 코포스카이 그렇게 나옵니다 킬로스가 전에는 절뚝발이 장애인으로 번역이 되어졌고 여기는 불구자로 그죠? 불구자인데 지금 개혁성경에는 걸쳐 걸쳐 와가지고 장애인과 이렇게 나옵니다 장애인합니다 장애인합니다 원형은 킬로스 문장은 킬로스 이것이 4단계로 장애인이 나와요 금방 장애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4단계입니다 퀴리오 퀴리오 튕굴다 탐닉하다 뭐뭐에 빠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퀴의 오 라는 세 번째로 가요 퀴리오에서 퀴마루 가고 퀴마에서 퀴의 오 로입니다 퀴의 오는 뭐예요? 꼬부라지다 굽다 구부러지다 그런 뜻이에요 출발점 뭐예요? 쿠에오 쿠에오를 불러줍니다 퀴마의 어머니 큐에오 격정적인 정욕에 이리저리 뒤흔들리는 충동적이고 들떠있는 이런 거에서 퀴리오 수동태로 하여 굴리다 수동태 미완료 3인칭 단수 으로입니다 뒹굴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그 자리에 있다는 뜻이죠 말하자면 그 자리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구부러진 뒤틀어진 무력화된 수족이 잘리거나 크게 상한 불구의 절뚝바리의 꼬부러진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불구로 갑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 파도가 막 와서 물결을 치면서 소용돌이 치는 상태의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안정감이 없는 영적인 적용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뭐에 몰입을 하면 다른 거 안 들리고 그렇죠 하나에 집중적으로 빠져있고 상처에 젖어가지고서 진도 못 나가고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라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상한 마음 치유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거절할 거 거절하고 정리를 하고서 설교 듣는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요 개실성은 뭐냐 여기는 척추장애인들이에요 척추장애인 개실성은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상담으로 다 해주고 이건 이런 거다라고 해주고 저런 거다라고 해주고 뭘 이렇게 시험드냐 상처받냐 그거 받지 말라고 그러고 파도가 지금 물결처럼 지금 바람이 불어가지고 오는데 그 꼬부러지고 안졌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됐다 오늘 보니까 고쳤다 이 말이에요 고쳤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별 말씀 안 했는데 다 고쳐진 거예요 왜 고쳐졌죠 목적이 고침받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적이 그러면 시간 지나가는 게 아깝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나한테 책임을 돌리고 그렇죠 미래에 어려운 그런 고난의 환경을 내가 겪어야 되기 때문에 손사래치고 그런 거를 손절하고 이렇게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코프스 말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형용 대명사 목적의 남성 복수 그러니까 형용 대명사 남성 복수라는 게 뭐예요 지금 보니까 형용 대명사로 오니까요 명사 앞에서 한정된 용어로 사용하는 종속종 영법이고 형용사로도 쓰이고 대명사로도 사용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분명하게 못 잡는 거예요 예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로 금요일날 예배 드릴 때까지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다 받아야 돼요 오늘이요 자 그래서 오늘 문법은 다 똑같아요 형용 대명사 목적의 남성 복수잖아요 말 못하다 그렇죠 문장은 코프스 형용 대명사 목적의 남성 복수입니다 원형은 코프스 어머니 어근은 콥토입니다 콥토 콥토에서 유래가 됐는데 말 못하는 사람 이건 뭐예요 예전 성경에는 벙어리란 말이에요 벙어리로 기록했어요 그럼 영적인 건 뭐예요 마귀한테 말 못하는 거 예수님한테 말 못하는 거 뭐예요 진실하지 못하면 말을 꼬아서 해요 바꿔서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가 안 나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하늘에서 안 떨어져요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고전 헬라로 가면 순한 무딘 이런 뜻이 있어요 마음만 착해요 근데 착한데 무디어 가만히 있다가 되떼 어지간하면 우리가 떼야 되잖아요 이 뜨거우면 원영어 원영어 콥버스 어머니역은 콥터 동사 기본 미완료 제1부정과거 중간태 제1부정과거 미래 중간태 완료 수동태 분사 중간태는 뭐라고 했죠 주어의 행동한 결과가 자신에게 미치는 경우 그렇죠 완료 수동 분사 중간태 제1부정과거니까 말 못할 사건들이 계속 와갖고 얼마나 다 따오겠어요 여기는 신체적인 장애인이지만 교회 안에는 영적인 장애인들이 꽉 차 있어요 바기가 와도 그냥 받아들이고 고난의 환경이 와도 이길 나간 거 받아들이고 자기 문제도도 순종하지 않고 욕심에 돈은 많이 모아놓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공식에 대입어지는 않고 하나님 공식에 대입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순종 그러니까 더하기는 순종 곱하기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니까 곱하기를 못하니까 믿음이 없다고 보니까 더하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더하기는 하나하나 더해야 되잖아요 곱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하잖아요 믿음은 응답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믿음은 응답을 만들어내고 응답을 갖고 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주일공으로 만들고 이러는 것이 믿음입니다 피스티스 연결이 천국에 되어있으니까 페이도 타동사잖아요 이게 페이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마음대로 되는 거지 타동사라 그래서 곱도 제일 부정각하니까 얼마나 말하고 싶은데 기도를 제대로 못해 내가 원어난 말만 하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이 사건 처리에 고백을 뭘로 받아낼까고 고난을 주셨는데 그거를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갖다 달라고만 하니까 지금도 열일곱 번 치유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요 내 믿음대로 되라 너 나를 그렇게 믿냐 너 진짜로 깨끗해지길 원하냐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럼 깨끗해져라 그럼 깨끗해진 거예요 소자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제사함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믿으라 무슨 죄를 기르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의역을 한 거지 그냥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광의적으로 죄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협의적으로 적용해야 해요 아 이런 죄를 졌지 내가 이런 죄를 졌지 이거를 쟤서 밀어내갖고 이렇게 살았구나 그럼 내 책임이잖아요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걸 고난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괴롭히는 거니까 내가 순종하면 내가 편안한데 내가 순종을 안 해요 여러분들 제2부정과거 수동태 또 이 말 못하는데 진짜로 해야 될 때 있잖아요 예수님이 면접 볼 때 수동태로 한 번의 고난을 끝내주려고 마지막으로 찾아온 거예요 제2부정과거로 불규칙적으로 수동태로 그죠 그래서 능동영은 자르다 끊어내다 꺾다 중간대는 치다 때리다 슬퍼하다 그러니까 말 못하는 사람은 때려도 쳐도 잘라가도 꺾어가도 몰라요 복을 다 잘라가고 응답을 다 잘라가고 미래를 다 잘라가도 몰라요 왜요 말 못하는 사람이라 우리는 이런 거로 많이 기억이 돼서 벙어리라 그죠 여기 뭐예요 꼭질러면 예수님이 꼭질러면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아프기만 하네요 어려움만 죽겠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을 얼마나 받았냐고 이렇게 투명스럽게 물어보실 때도 있고 관계적으로 물어볼 때도 있고 그죠 심리학적으로 다 만져주면 세월이 가니까 고난받은 흔적으로 입술에 할레를 받아놔 살짝 이렇게 찔러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말을 하면 불합격이에요 그분이 원하는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중간대는 치다 때리다 슬퍼하다 베다 통곡하다 애곡하다 게시록 1장 7절 그래서 뭐라고요 두난 무딘 예민하지 못한으로 와요 어눌하다 마가봉 7장 30절 말 못하는 명사로서는 벙어리 마태봉 9장 32절로 나옵니다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가슴을 치다 죽은 자를 위한 애곡 통곡 가슴과 뺨을 치며 크게 호곡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말은 할 수는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말이 영적인 말이에요 그죠 내가 기분이 나빠도 퓨주 마라는 행동결과 부사 전멸을 티코스 예수님이 원하시는 소속으로 말을 하는 거를 고백이라고 그래요 행동결과 부사 전멸 마와 티코스라는 소속 부사 전멸을 예수님을 위한 것으로 결정한 거를 고백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나한테 소속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천국한테 소속된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는 것을 응답이라고 그래요 라틴어 원전에 말 못하는 자는 남성 여성 명사입니다 무투스라고 무투스 무툼이라는 동사에서 열이 됐습니다 말할 줄 모르는 짐승 어리석고 멍청하다 그러니까 이 말 못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라틴어 원전에는 짐승으로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 해결되면 되는 거거든요 내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거를 못해요 어리석고 멍청하다 머리가 나쁘다 언어의 능력을 상실하다 법정에서 답변하지 않는 그죠 법정에서 답변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생활법정이 아니고 하늘법정이잖아요 하늘법정에서 해결하는 게 뭐예요 영적인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해결해야 환경적인 것이 보여요 영적인 것이 뭐냐 주님이 원하는 사람 그죠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며 그죠 발 앞에 앉히며 앉히며 나옵니다 애들 입상 동사 직설포 과거 등동세 3위층 복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앉히며 라는 건 어떤 뜻이냐 항복이나 복종이나 순종의 자세를 바라는 거예요 그죠 맨 앞에 앉은 게 아니고 그냥 앉힌 거예요 고치고 싶은 사람은 잘 이렇게 질서정연에게 앉히라고 그러니까 막 대꾸를 하던지 막 나뭇도 치료해달라고 이렇게만 앉히려해 주시는 거죠 그죠 영으로 치료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 말씀에 설교자의 말에 치료하는 영이 가요 이 치료하는 영이 순종과 은혜의 분별이에요 순종하면 은혜를 주세요 순종은 감정 이성 모든 걸 다 맞추는 거예요 환경 이성 뭐 돈 이런 거 다 맞추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안 맞추면 은혜가 안 만들어져요 은혜가 안 만들어져요 안치다 합니다 동사 직설법 과거 등록사 3위층 복수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서부터 계속 안치고 싶었는데 제 방법대로 돌아다닌 거예요 그죠 원형은 리프토 리프테오라는 어머니 여근의 소리가 됐습니다 고전 헬라우로 가보니까 간절하게 노력하다 그러면 은혜 받으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하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앉아있는 거예요 나 앉아있어요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머니 여근은 리프테오입니다 동사 미완료 제1부정과고 그러니까 계속 안 하면 안쳐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한 순종 겸손 한 가지만 갖고도 안 돼요 겸손하고 온유한 순종 그게 절박감을 가지면 순종이 된다니까요 절박감 절박감이 없으면 내가 오래 산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을 통한 고난이 해결되지 않고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환란 해결되지 않아요 그죠 제1부정과고 명령형 명령형이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세요 그런 거죠 명령형이니까 완료수동분사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안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완료수동때 분사니까 그러니까 자기 고주부로 신앙생활하면 능동때 신앙이 고장나서 수동때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능동때는 내가 숨 쉬듯이 알아서 내가 이거 안 하면 고난이 숱하게 오지 그럼 깜짝 놀래서 순종이 돼요 순종이 왜 안 되느냐 내가 키가 쎄 지금 키가 센 게 뭐 심도 쎄지 고집도 쎄지 비전도 쎄지 믿음도 많다고 그래 본인도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어떻게 헐 수가 없어 이 말하면 저말로 저 말하면 그 말로 그 말하면 소말로 팍이 갔다 갔다 하니까 갔다 가봐 하니까 오다 내려준 사람이 지친 상태를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오다가 끊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처방이 끊어지는 겁니다 자 고전 힐라우 쪽부터 불러드릴까요 간절하게 노력하다 경멸하다 땅바닥에 내 던지다 피로와 굶주림에 기진맥진하다 이게 안 치시는 거예요 피로와 굶주림에 기진맥진하다 그러니까 이제 방법만 가르쳐주면 이게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심을 다 빼놨으니까 그죠 심을 다 빼놨어요 문법적으로 보면은 던지다 내던지다 벗어 던지다 리프트에 옵니다 그래서 뭘로 해석되나 던져넣다 마태봉 27장 5절 권한에다가 탁 던져넣어봐요 그럼 아무 소리 않고 손정이 되지 말이 많은 거는 여러분 아직 심이 너무 세서 그런 거예요 넘어뜨리다 누가 봉사장 35절 넘어뜨렸어요 어디에 불구덩이에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누가 도와줘야지 그 다음에 던지우다 누가 봉사장 2절 내어버리다 사장의 입장 19절 그러니까 그냥 놔주면 안 쳐줘요 그걸 바르는 거죠 고쳐주니 엘테라 푸샨 고쳐주니 이거 직역은 뭐예요 뜨거운 순종자가 되었다 이거는요 뜨겁고 최선을 다하는 순종자가 되었다 아멘도 막 그 정도 아니고 아멘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암환자들 막 500명 놓고 설교를 해봐요 별소런 소리 아닌데도 막 아멘하고 왜 바라고 원하고 낫고 싶은 마음하고 비례가 되거든 아멘소리가 그죠 자 고쳐주시니 이걸 합니다 고쳐요 에피데라 푸샨 에피데라 푸샨 에피데라 푸샨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3인칭 단추 아멘소리가 크니까 병은 언제부터 와요 과거서부터 왔어요 동사는 사건이야 그렇게 하라는데 안 했어 동사니까요 다동사든 자동사든 간에 했던 안 했어 직설법이니까 직접 이 병이 온 거예요 막 쑤시고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게 온 거예요 과거 능동태니까 과거서부터 계속 이런 질병들이 왔는데 이제 이게 계속 오다가 보니까 터질 때가 다 터져버린 거거든 능동태 3인칭 단수는 그분이 스스로 고쳐준 거예요 불쌍해서 예수님이 능동태 3인칭 단수는 예수님이잖아요 원형은 문장은 에데라 푸샨 원형은 데라피오 고치는 단계가 4단계예요 한 번에 안 고쳐져요 자 테라피오 파싱을 해보면 동사 미완료 미완료 수동태 미완료 수동태는 누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죠 야 가보자 예수님 저기 오신다는데 다 고쳐졌다더라 미래 그러니까 우리 병은 또 미래도 있어요 지금 교만해봐야 다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과 종착역에 가서 끝날 때가 좋아야지 제1부정과거 완료 수동태 분사 제1부정과거니까 계속 여지까지 고쳐오셨어요 마태복음 4장서부터 고쳐오셨어요 지금까지 17번이나 고쳐주셨어요 완료 수동태 분사 그러니까 여기서 병 고친 사람들은 생활 밀착형 설교이기 때문에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겠죠 그렇죠 하늘나라는 너무 멀고 지금 재발했다면 먹고 살기도 어렵고 가족들도 버리고 이때는 의료 쪽으로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야 됐거든요 그냥 먹어야 포도주나 조금 먹고 먹고 이랬잖아요 제1부정과거 수동태 고쳐준 게 뭐예요? 제1부정과거 수동태 누가 이제 고백을 하면 고쳐주는 거죠 수동태니까 무슨 병이 걸렸는지 속을 감추고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긴밀하다 보면 무슨 병이 생겼다 환상이 이렇게 보이지만 와서 고백하지 않는 한 그냥 가잖아요 오늘 갑자기 큰 병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쟤는 조그만 것이 그물에 걸려야 돼요 그래야 고때고때 털고 해결하고 가죠 그것이 자꾸자꾸 뭉쳐져 있으면 순식간에 큰 병으로 가니까 어머니 혹은 데라포입니다 고전 헬라로가 보니까 뜨겁게 최선을 다하는 봉사를 하다 시중을 들다 뜨겁게 최선을 다하여 신을 숭배하는 봉사 수행원 이게 말해 테라포라는 말은 테루스라는 뜨겁게 하다 가하다 열을 가하다 여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것도 그냥 슬슬 슬슬 병이 생긴다는 거지 그렇죠 무슨 병이 생겨요? 게으른 병 핑계대는 병 막 뜨겁게 봉사를 하다 하면 어떻게 되죠? 은혜를 팍 받아요 은혜 받으면 다 세상이 뒤집어져서 보이잖아요 내 생각에 막 가치관이고 뭐고 다 바뀌어져요 이거요 옛날에 상처받았던 이런 거 싹 뒤집어놔요 우리는 은혜를 너무 함부로 말해요 진짜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하고 하나가 됐는데 무슨 말을 해요 어? 핸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카리스 기특한 행동 아니 은혜 받았으니 막 기특한 행동으로 그냥 기도로 중복이 되는데 그 일을 해놓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나가보니까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하늘나라 공통언어예요 공통언어 은혜 받으면 다 통용이 돼요 통용이 그래서 뭐로 가느냐 테로스로 가요 테라포에서 테로스 덥게하다 여름 가열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로 계속 가열하는 거예요 예? 그럼 고쳐지는 거예요 기도도 한 번 받아갖고 한다면 계속 받아달라고 그러고 순정도 한 번 하면 한 번에 갖고 한다면 계속 순정하고 어떻게 하면 순정하면 되느냐고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시간을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런 걸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은혜는 응답의 사이클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조금 무슨 생각이라도 사이클이 벗어난 거예요 이게 조금 막 이렇게 거칠게 들어오고 속상하게 들어오고 사이클이 안 맞은 거예요 사이클이 그죠? 예 그래서 테라피오라는 이 이제 원형은 섬기다 종이 되다 돌보다 시종하다 치료하다 고치다 회복하다 그러니까 사원으로 막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사원으로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뭐부터 고쳐지느냐 하면 이상한 말 하는 것부터 섬기다 보니까 절제를 하자 톡 나타나는 게 사단이 내 응답을 따먹는 거거든요 그것이 사단이 말을 함부로게 해서 그래서 고전일라우 쪽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뜨겁게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다 섬기다 쓸모있다 성심성의껏 봉사하다 그죠? 그 다음에 메시야가 가져다주는 진정한 치유 이게 뭐예요? 은혜 받아서 병을 이기는 거예요 이 병 생겨서 이게 아니라 아 이거 하나님이 바울처럼 병을 다스리고 살라고 그러는구나 내가 덜 봉사하니까 얘가 아픈 게 나타났네 더 열심히 하자 그럼 봉사 몸뚱아리는 열심히 했는데 정신적인 봉사를 안 했구나 이 정신적인 봉사를 영의 봉사로 바꾸자 정신적인 봉사는 봉사한 거를 세모는 것이고 영의 봉사는 잊어먹는 거예요 내가 저거 다 했어 정신적인 봉사인 거예요 정신에다가 안 넣었고 육신적으로만 짐승처럼 일을 하고 온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고다는 거예요 왜냐? 정신의 세포, 뇌세포, 호르몬에서 이 육신을 지배해주는 거를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넌 괜찮아 안 아파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 근거가 말씀을 갖다가 대입해서 나를 설득하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복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뭘로 봉사하느냐 고치다 마태봉 4장 23절 고쳐주다 마태봉 8장 7절 병 고치다 마태봉 12장 10절 섬김을 받다 사도행전 11장 25절 나음을 얻다 두가복음 5장 15절 고침을 받다 두가복음 8장 43절 병 낫다 요한복음 5장 10절 낫다 사도행전 8장 7절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고전 헬라우 쪽으로는 예배드리다 예배드리면 어떻게 되죠? 다 나서요 예배가 뭐예요? 프로스케네오로 내려가는 거니까요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대등한 관계에서는 이유 핑계가 있어요 신 앞에서 이유 핑계 대는 거는 다 죄거든요 신 앞에서는 네가 나를 신으로 진정으로 인정해줬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은 안 하세요 포기하고 가시지 포기하고 그냥 가시지 그런데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주의종들이 해주는 거죠 신인 동영론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웃음 넘어 고인 한숨 우리는 신앙인들이 거칠애가 많아요 죄를 보고 죄로 인정치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웃으면서 그냥 넘어를 가는데 나중에는 이게 단숨으로 고여 있어요 뭐로 가서요? 오늘 보니까 병으로 가서 그런데 예수님은 매번 치유 안 해주시거든요 간절한 자를 치유해 주거든요 예배 드릴 때도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왜 딴 생각하면 내 생명줄이 끊어진다 그러면 딴 생각을 못하는데 아직까지 생명줄이 안 끊어진다고 생각하니까 헛된 생각이 막 자꾸자꾸 들어와요 그게 뭐예요? 신령과 진정이에요 예? 수가성 여인한테 수가성 여인한테 너 예배될 때 헛된 생각하고 많이 들였지? 거기 가는 것만도 어디야?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심산 이러고 간 거예요 교회가 멋진 분들이 다 이래요 거기서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목사님 나를 위해서 오는 거야? 자신들이 새사람들 교회에서 오는 거잖아요 수가성 여인 사상을 버리는 거잖아요 와서 다섯 가지 이상을 의지했던 그 신들을 예수님 한 분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예배가 염려, 근심, 좌절, 낭방, 상처 이 다섯 가지 남편을 하고 데리고 왔어 그런데 교회에서 또 그 소리를 또 해 그래서 열 명으로 늘어났어 그럼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의사를 존중하고 두려워합니까? 그분의 말이 생명이잖아요 위염이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지만 위암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전문가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 속성들이 어떻게 해요? 굴복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큰 무리예요 큰 무리예요 큰 길로 가는 것만 좋아하고 넓은 길로 가는 것만 좋아하고 협작한 길, 좁은 길 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협작하고 좁은 길이 뭐예요? 날카로운 처방 그죠? 그 처방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나를 위해서 온 처방이니까 이것을 잘 여러분 받아들여서 오늘도 십자가가 일할 수 있도록 그죠? 스타우로스라는 이 십자가 예수님 영이 예수님 영이 은혜로 나에게 들어와서 순종의 영으로 바꿔주고 가야 돼요 이거를 은혜의 영이 들어와서 순종의 영으로 바꿔주고 간 상태를 거룩이라고 그래요 이 거룩이 이 거룩이 있으면 세상에 나가면 악의 호수 하나도 안 들어요 악령들이 성령을 두려워하니까요 악령들이 두려워하다가 성도예요 악의 호수 저도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이것을 다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영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